1인 방송 등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이 1인 크리에이터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전하는 1인 크리에이터 최청아 씨.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받은 후 개인 방송 채널 구독자가 700명에서 1만 4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젠 자신의 노하우를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전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수강해서 그 부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채널을 많이 수정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통해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고 그런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정말 뿌듯해지고 이렇게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이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강사 교육생 총 40명은 다음 달부터 무료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시범 강의를 한 뒤 전문강사로부터 실시간 평가를 받는 모의실습 시간도 주어집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수료생은 크리에이터 소속 계약을 통한 취업 연계 등 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우수한 현직 크리에이터들 대상으로 전문적인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서 보다 양질의 크리에이터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강사들이 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 채널에 10개 이상의 영상을 게시했거나 실시간 방송 누적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인 크리에이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기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